설마 벌써 노안이? 아니 균형을 멀리서 봐서 맞추려고 아 너무 하시다 진짜 아 내가 하는 방식으로 너무 똑같아서 됐나? 이러면서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게 노안이... 그렇구나 서글퍼요 노안이 갑자기 와버리면 균형 때문에 근데 눈썹을 또 더 안 떠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앞머리 살짝 껴봐요 앞머리 껴을 때 느낌이 더 필요하니까 아니 그거 계속 했는데 이게 또 너무 내려갔네 어때요? 눈동자가 너무 내려갔어 머리부품을 껴봐야 하니까 여기 더 치고 있는데 조심해서 암만 눈 잘 붙여도 나중에 머리부품 꼽았는데 이상하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가요 이게 여러분 당해보고 나니까 알겠다 진짜 나 데칼에 쉬운 듯 하면서도 눈 하나 눈 하나 눈하고 눈썹 눈썹 하나 붙였는데 한 시간 걸린다는 얘기가 진짜 붙여놓고 나오니까 막기였는데 이상하게 붙여놓고 와봐요 진짜 더 열 받아봐요 그래? 네 조심 조심 모르겠어요 세 명ом